쥐어. 재우자. 재우자. 졸려하는 것 같은데요? 아기가 아기 재운다. 엄마 타고 떠요. 노래도 불러. 저거 참지방이 아닙니까, 저거? 저 노래도 어떻게 알지? 엄마 타고 떠요. 울 떠요. 울 떠요. 울 떠. 지구 다다다. 바다까지. 저도 저 노래를 부르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불러지긴 하는데 저거를 은우가 부르는 건 처음 봐서 저도. 준호 씨 혹시 은우에 대해서 아는 거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겁이 많고요. 계속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 좋아. 관찰력이 좋고요. 애교가 많아요. 네. 펌 양기. 펌 양기. 펌 양기. 아 진짜. 근데 너무 우애 좋은 형제의 모습이네요. 진짜. 그렇게 좋아요. 파 다가. 은우. 은우 소세지 먹어볼까? 은우 소세지? 왜요? 아니 이 소리는. 잠깐 방금 잠들었던 거 아니었어요? 은우 감아. 은우 감아. 은우 감아. 은우 감아. 은우 감아. 은우 맞다. 은우 고운다. 먹을 거예요 또. 참. 지금 거의 자기 직전이었는데. 형이 자자가 불러주자 빨리. 소세지가 이겼습니다. 소세지가 너무 강렬했어요. 네. 선물보다는 소세지죠. 그럼요. 그럼요. 은우 속상해. 은우 감아. 궁금해. 궁금해요. 소세지, 야채볶음. 맛있죠. 어른들도 좋아하잖아요. 우와. 하하. 우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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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귀여워. 이거 먹을 거예요. 아직 아니야. 아. 아.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음식이 완성이 되면 주고 싶은데. 여기 중간에 먹었긴. 맞아요. 아주 그렇네요. 뜨거워? 호흡 풀어봐.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와, 진짜 알밉다. 이게 순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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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았어? 저거 오늘 제일 여름데? 세상 승승인데? 오늘 송수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은혜야. 아빠랑 형만 먹고 있으니까. 저 여기 있어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저도 있어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저도 있어요. 엄마.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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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자, 우리 짱구. 오늘 아직 소세지를 못 먹어서 그래. 은혜는 소세지 먹어. 아빠가 해줄게. 저기 거실에 가서 먹어. 출발! 아니, 먹을 거 주니까 또. 조용해요, 또. 조용해졌어요. 아, 태상 순해요. 그래. 은혜야, 냄새 벌써 좋아. 순해가 좋아. 맛있겠다. 이거 봐. 소리가 더 좋아졌지? 은혜야.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은혜야. 먹고 싶지, 또. 조제지 또 주세요. 아빠 이거 해서 줄게요. 케척, 케척. 여기다 해 줄 거야, 아빠. 양념 해 줄 거야. 케척, 케척. 또 하고 마지막이야. 아빠 지금 하고 있잖아. 기다려야지, 은혜야. 기다릴 수 있지? 응. 네, 그래야지. 응. 아, 참기 힘들죠. 야, 은혜 착하다. 지금 보고 말려네. 아련해, 아련해. 입술도 물어 뜯었어, 방금. 해 쓰지도 않고. 이야. 이거 봐봐. 이거 아직 먹으면 안 돼, 은혜야.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미안하게 또. 그냥 줘요. 어떻게 안 줘. 그냥 줍시다. 정우야, 저쪽 가서 자지? 정우야, 저쪽 가서 자지? 정우야, 저쪽 가서 자지? 정우야, 정우야. 아쉬웠어? 정우는 시위하다, 시위해. 정우야. 잘 때 됐어요, 지금. 아, 저를 좀 든 거예요? 네. 인생이 유해찌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진짜. 정우야. 정우야. 안 고이게 웃으며. 아, 심장 부여자. 팜 양갱. 팜 양갱. 팜 양갱. 그러던지 말던지. 정우는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잘 때 자야 돼요. 정우야. 와, 진짜 잘 잤다. 진짜 잘 잤다. 저그저 저지? 햄 ASMR 들으면서 소르륵 잠이 들었어요. 와, 너무 순하다. 어떻게든 다 먹고 지금 주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리 와. 오늘 이리 와. 빨리 와. 이제 먹어야 돼. 오, 냄새 좋아. 밥 다 사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딱이야. 기분 좋아? 드디어 먹는다. 아우. 어때? 맛이 어때요? 햄 끝. 그렇지. 그렇지. 그 때가 제일 이쁘다, 진짜. 맞아요. 이게 오늘 덜 짜서 그런가. 담백하니 오늘 네가 먹기 딱이야. 이건 엄마도 먹으라고 할 것 같아. 자. 아빠는 이거 마늘 향이 좀 많이 나가지고. 밥에다 먹으니까 딱이야. 간이. 으음. 오, 진짜 좋아요? 뭐야? 아, 졸려가서요. 너무 기다리게 했나 봐요. 저 애가 졸리다. 응, 아빠. 아빠 미안해.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요. 먹으려고. 미안해. 아빠 너무 오래 기다리겠지. 아빠 미안해. 뭐 주세요. 또 주세요? 응, 이거 먹어. 졸려도 이건 먹고 싶지. 소세지는 먹고 싶지? 응. 소세지는 먹고 싶고 잠은 오고. 너무 맛있어. 진짜 순하네다. 은우, 종우 둘 다 너무 순하다. 졸려, 졸려. 졸린데 먹고 싶은 거야. 일부러 깨려고만 그러는 거죠? 앉아려고 오시겠는데. 안 가짐 쓰고 있어요. 지금 악마와 천사와 이렇게 막 싸우고 있어요. 눈앞에 소세지가 있어. 괜찮아요? 과연 누가 이길까? 과연. 먹지 말까? 오늘 졸린데? 이거부터 다 먹어. 이거 다 먹을 거야, 진짜. 한 번에 다 먹을 거야? 응. 정신 차려다. 정신 차려다. 은우야. 정신? 정신 차려다. 에이, 다 너무했다. 아니, 애한테 정신 차려가 뭐예요. 지금 이 따끈따끈한 음식을, 요리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정신 차려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지, 그러면. 후배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 차려다. 은우야. 자, 이거 왜 먹냐고. 너 안 먹을까 해서 그냥 아빠가 먹을 건데 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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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떠. 아! 갑자기. 정신 차려. 이제 끝, 자자. 이제 끝, 자자. 이제 끝, 자자. 고생했어, 아빠. 고생했어, 아빠. 고생했어, 아빠. 응. 오늘도 고생했어. 배우도 고생했어. 응. 배우도 고생했어. 응. 배우도 고생했어. 아유, 너무 잘 자네. 아유, 너무 예쁘다. 네, 오늘도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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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유, 고생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